기기 전원을 켜고 자동 수동 모드를 확인한 후 개수할 지폐를 호퍼 위에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개수를 시작합니다. 개수 작업이 끝난 후 리셋 버튼을 누르면 개수 금액이 초기화됩니다. 개수 작업 전에 Add 버튼을 눌러준 후 개수를 시작하면 누적 개수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Add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지폐의 매수를 숫자키를 이용하여 눌러줍니다. 설정된 매수만큼 개수되면 자동으로 기기가 정지됩니다. 300매의 넉넉한 호퍼와 스태커 용량으로 오차 없이 개수하며 LCD 디스플레이 창으로 개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텐키 방식으로 조작이 간편하고 스피드 버튼으로 4단계의 속도 조절이 가능해 초고속 개수가 가능합니다. 우레탄 롤러를 장착하여 오차 없이 정확한 개수를 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과 같은 지폐 이외의 용지 개수가 가능하며 지폐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폐 두께 조절이 가능하고 손잡이가 있어 이동시 편리합니다. 현대 오피스는 본사 자체의 철저한 AES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품질 경영 인증 기업입니다.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통합한 현대 오피스는 기계화 및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배송 포장 과정을 CCTV로 촬영하여 제품의 누락이나 오배송을 원천 차단해 고객님의 안심 구매를 보장합니다. 감사합니다.